지금 여러분 여기 계시다가 저녁은 짬뽕을 먹어봐? 그냥 하는 생각이죠. 이제 그럼 그 이후는 여러분 짬뽕 안 먹은 오늘은 망치는 겁니다. 오늘 짬뽕 못 먹고 자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 오늘 랍스터 딱 생각이 났다. 그럼 이거 오늘 안 먹고 자는 거는 오늘 진짜 하루 망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별게 아닌 게 지나가다가 내 생각에서 그냥 지나가게 두면 되는데 괜히 붙잡아봐요. 그러면요. 이거 좋은데? 하면요. 애고는 금방 망상을 품습니다. 뭐냐면 이것만 먹으면 지상천국이 올 것 같다는 뭔가 망상을 품어요. 이것만 내가 얻으면 나는 내 존재는 빛나게 될 거고 나는 행복해질 거고 나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러워할 게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거야. 작은 거 하나에 이걸 걸기 시작하면 이게 무서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중생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왜 저 지경까지 간 날 연구해 보시면요. 계속 곱씹습니다. 곱씹고 곱씹고 과도한 희망을 걸어요. 그러면 대신에 안 되면 큰일 난다는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옵니다.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또 더 세게 걸어야 돼요. 더 세게. 내일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승진이나 어떤 계약이 되면 좋겠다. 되면 진짜 좋겠다 하면 안 되면 진짜 안 좋겠다도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되면 최악이다도 같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삶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중생들은 여기서 신나게 희망과 절망을 맛보면서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도인이라면 좀 달라야죠. 몰라. 괜찮아. 하면서. 몰라. 하면서 참나한테 맡기고. 괜찮아. 하면서. 몰라. 하면서 과거 미래에 끄달리는 마음을 추스려서 참나로 돌리고. 괜찮아. 하면서 끄달리고 있는 마음까지도 껴안아 주면요. 진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거죠. 되면 진짜 좋겠다. 좋지. 하지만 너 자명해? 그 생각이? 막상 너 대보면 또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야. 너가 지금 과대하게 보고 있는 게 있어. 또 안 된다 그러면 절망이 일어나면. 너 안 된다고 해도 솔직히 육벌 아멜대로 살면 되지. 그게 하늘의 뜻인 줄 알고. 뭐 그렇게. 그럴 일이 있어. 이게요. 왜 놀라운지 아세요? 놀라운 삶의 이 카르마 경영의 비결인지 아세요? 실제로 이게 제일 행복한 삶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삶이. 에고는 엄청난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더 재밌다고 생각하지만요. 반대로 엄청난 절망을 직면해야 돼요. 그런데 도인은 엄청난 희망, 엄청난 절망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항시 행복이 있어요. 지금 마음이 과거로 끌려가서 절망에 빠지려는 걸 끊을 수 있죠. 미래로 달려가서 엄청난 희망을 품으려는 걸 끊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이 마음이 지금 이 순간 행복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장되지 않는 과거나 미래의 어떤 일을 가지고 절망과 희망을 오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너 참나 안 해서 이미 만족스럽잖아. 너 괜찮잖아. 그리고 자명하게 생각해봐. 실제로 그런 희망, 절망이 그렇게 자명하더냐라고 끝없이 물어보시면요. 닥치면 그 정도 아니야 라는 걸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를 안 해주면 모르는 사실처럼 돼서 우리 에고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굽니다. 그런데 너 그랬잖아 하면 정신 딱 차려요. 그랬었지. 이게 인욕바람이래요. 수용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수용을 안 하고 있다고요. 수많은 진실을 마주했는데 에고가 수용을 안 하고 있으면 자기한테 아무 영향을 안 줘요. 그런데 찜찜하긴 하지만 영향을 제대로 못 주죠. 그런데 내가 인정해버리면 영향을 바로 줄 수 있습니다. 수용을 안 하고 있다고요.